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이노은의 최정선 대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매립형 주차 센서를 저희 전시에 지금 가지고 나왔고요. 저희 서비스는 개인 주차 공간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수익금을 발생시키고요. 일반 사용자분들께서는 주차 공간을 실시간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저희 결제 방식은 일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카드 결제, 바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전화로도 지금 ARS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편리성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 공간에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차 가능하다고 센서가 초록불로 나왔거든요. 주차가 되었을 경우에 센서에서 작동을 해서 빨간불로 진짜 자동차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인식이 되면 일반 사용자분께서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소유주분께는 푸시 메시지로 자동차가 들어왔다는 공간 공유를 했다는 푸시 메시지가 가는 그런 서비스예요.